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봐야 할지? 결국엔 밖에 없네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법, 상속세법 따로 가야 되는데 성질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해서 일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하려는 자가 죽은 후에 상속인에게 부를 이전해주는 겁니다. 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반개혈족으로서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친척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